예, 생방송 음악 캠프 안녕하세요. 전화무적 MC MC봉입니다. 안녕하세요, 신지입니다. 우리 신지 씨. 네. 이렇게 우산을 쓰고 오셨어요. 우리 코디분들이 요즘 장마철이라고 해서 비 맞지 말라. 잘했어. 근데요. 너무 떨려, 떨려, 떨려. 왜 떨려요? 생방송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. 7월이잖아요. 7월이면 왜 그 해변가에 비키니 입은 아가씨를. 몽희 씨가 들으면 그렇지. 근데요. 오늘 음악 캠프 무대가 더 떨려요. 아니, 왜요? 깜짝 변신한 버즈. 그리고 팬들과 함께 여름여행을 떠난 동방식. 그리고 잇도몬이 자자하던 우리 더블스 오고민이. 그리고 또. 아니, 더 이상 말하면 안 돼. 재미없어, 다 말하면. 알겠습니다. 근데 이건 해야 돼요. 왜요? 이번 주 1위 후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그리고 MC몽의 천하무적이 올라와 있습니다. 뭡니까? 왜 그래요? 떨려. 아니, 네 모자가 너무 웃겨요. 자, 이 분들 무대 만나보실까요? 쏘리로라토 따져라떠 따늘 올라가. 쏘리 스쿼크. 감사합니다.